네, 여러분들 오늘 투표 결과 이재명 당대표의 부결은 확정되었지만 여러분들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부결됐지만 찝찝하고 앞으로 검찰이 2차 영장 청구를 하면 더욱더 이거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아마 지배적으로 들었을 거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자들은 사실상 반역행위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검찰의 폭력 앞에서 이재명 자기 당의 당대표를 찬성을 던진다는 것은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거는 검찰과 한통속이다라고 여러분들 지금 버퍼가 많으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버퍼가 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시나리오에 검찰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입으로는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격이죠. 이거는 분명히 반역행위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오늘 같은 투표가 왜 벌어졌어요? 오늘 같은 투표가 벌어진 이유는 비밀투표 때문이에요. 그렇죠? 비밀투표라는 것 때문에 그 뒤에 숨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찬성을 누른 거예요. 찬성을 자기네들의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한 거고 최대 38표의 이탈, 최소 31표의 이탈. 안 봐도 뻔하죠. 이낙연, 정세균, 그 무리들이 결국은 이재명 잡아가라. 이재명 잡아가면 결국은 공천권 나눠먹기. 결국은 공천권 싸움이에요. 김영투표 이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김영투표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입법부에 저항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마이크 잡고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대국민 저항이 있어야 돼요. 검찰의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폭력검찰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대국민 저항운동이 있어야 된다. 입법부가 저항운동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검찰이 2차 영장 청구할 거 뻔하죠. 이게 뭐냐. 바로 몰빵의 힘이 지금 나올 때예요. 검찰이 앞으로 야당 탄압에 있어서 영장 청구를 하면 민주당은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돼요. 안 들어가면 돼.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 돼. 지금 체포동의안은 과반 출석.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야. 뭐하러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난리를 치냐고. 민주당만 안 들어가면 150석이 안 돼서 투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잖아.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야. 민주당이 안 들어가면 투표 자체가 안 돼. 봐봐요. 그러면 수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럼 민주당의 당론. 이거는 방탄이라는 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게. 왜 이겨낼 수가 있냐. 만약에 야당 탄압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저항이다. 이렇게 야당만 김건희 수사도 안 하고 야당만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뭘 하면 되냐면. 그러면 어때요.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1차 투표에서 날린 놈들은 지네끼리 들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 비밀 투표지만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장에 어떤 새끼들이 들어가나만 보면 돼. 그치? 어떤 당론으로 우리는 민주당이 이런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검찰에서 날라오는 체포 동의안은 거부한다. 그렇잖아.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정치 탄압, 정치 폭력에 맞서서 지금부터 검찰에서 날라오는 정치적 탄압의 체포 동의안에는 우리는 거부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는 놈이 수박이야. 굳이 수박 갈아낼 필요 없어. 그렇잖아. 어떤 놈들이 국회에 들어가나 딱 보면 함부로 못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저놈들은 이재명 당대표에 찬성표를 던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놈. 명단 다 나와. 걔네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수박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정족수 미달로 국회에서 날라오는 체포 동의안은 다 막을 수 있어요. 쓸데없이 무슨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서 찬성으로 간다. 워로 협조를 해줘. 대통령만 거부권 있나? 아니야. 국회도 다수당의 힘을 잃을 때 발휘하라고 몰빵을 해준 거야. 그렇잖아요. 다수당의 힘을 발휘할 때 잃을 때 발휘해 주는 거야. 그래서 민주당이 150명 안 들어가면 의결 정족수가 안 돼. 아무리 검찰이 이재명 잡으려고 해도 던져봐야 의결 정족수 미달로 그냥 부결이야. 들어가서 찬성이 반대 논란을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입법부의 저항. 더 이상 폭력검찰의 검사 독재에 민주당과 제1야당 탄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안 들어가면 돼. 대통령만 거부권 있나? 안 들어가면 돼. 안 들어가면 그냥 부결이야. 김두표 아무리 민주당 국원들 당론으로 정하면 되지, 이걸. 그치? 당론으로 야당 탄압에 맞서자. 이거는 다 오케이 해주잖아. 수박들도 이건 야당 탄압 맞다. 그렇고 한마디씩 하잖아. 그러면서 김건희 왜 수사 안 하냐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다수당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쵸? 검찰이 아무리 체포영장 치면 뭐해. 민주당 안 들어가. 당론으로 정해. 야당 탄압, 검사 독재 시대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 안 들어가겠다. 끝. 싸울 필요도 없어. 수박, 거기에다가 슬금슬금 김종민이 혼자 기어들어가면 그냥 보이잖아, 눈에. 김종민. 누구 들어갔어? 이원욱. 누구 들어갔어? 김영배. 누구. 눈에 다 보여. 굳이 오늘같이 누가 카더라 카더라 이런 거 더 이상 돌리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 돌리지 마세요. 이거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확실하지도 않고 괜히 여러분들 만약에 고소고발도 당할 수 있고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못하겠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그냥 추측에 의해서 명단을 돌리는 건 여러분들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무리 내가 이재명 당대표를 싫어하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말로 수박들이 손잡고 우리 갑시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야. 오늘의 참혹한 결과는 비밀투표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위력, 즉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왜 입으로만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검사 독재 시대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렇죠? 검사 독재의 입법부에 저항이 있어야죠. 응? 당연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무조건 찍으면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오늘 최대 38명에서 31명. 이자들, 오늘 내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잖아. 이재명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검찰과 한통속이야. 응? 이놈들이 대놓고 국회에 들어가서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에는 국회의원들 체포동의하는 우리는 뭐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안 가면 돼. 이게 다수당이 위력인 거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다 부결이야. 그리고 매달 국회 열면 돼. 그렇잖아. 저 새끼들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비시즌에 국회 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매달 열면 돼 그냥. 1일부터. 3월 국회 이어가고, 4월 국회 이어가고, 5월 국회 이어가고, 6월 국회 이어가고 쭉 가면 돼. 9월까지만, 8월 말까지만 이어가면 돼. 그러면 9월부터는 자동으로 정기국회가 12월까지 가니까. 올 연말은 그렇게 지내고, 내년 1월 또 열고, 2월 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선거 치르면 돼. 다수당의 위력을 일으킬 때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을, 검찰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싸울 필요도 없어. 누가 수박이고, 누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우리가 추측을, 이거 자꾸 여러분들, 화는 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누가 했다는 우리가 짐작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라고 했던 거야.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라고 했던 거야. 민주당이 여러분들 당론으로 채택하잖아요. 장론으로 채택하고, 반대도 못해요. 입으로는 야당 탄압, 그렇죠? 검찰 독재 시다라고 떠들고, 왜 그러냐면, 검찰에게 항의할 때는 수박들도 다 같이 가거든. 검찰에 항의할 때는 수박들도 다 같이 가잖아.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당연히, 얘네들이 당론 거부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당론 거부한다고 쳐, 그럼 우린 누가 들어가나만 봐. 못 들어가. 우리는 분명히 민주당 당원들과 친명계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는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서 안 그러는데, 어떤 놈들이 들어가는지 봐. 그거는 해당 행위이자, 자기 당대표를 검찰에 넘겨주자는 검찰과 한통속이기 때문에 죽는 거야. 총선 앞두고 여러분들, 그렇게 용기 있는 국회의원 없어요. 총선 앞두고 결국은, 자네들이 조중동에게는 칭찬을 받고, 조중동에게 있어서 소심파로는 박수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자네들이 생각할 때, 결국은 경선은 당원과 어떤 지지자들이 해주는 건데, 이재명이 절대적인 77.77%라는 당원의 지지를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이재명 날라가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원 가입해서 오늘의 이 날을 복수하기 위해서는, 즉, 2월달 안에, 오늘, 내일 중으로 당원 가입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8월 말까지 가입된 당원에게 권리당원의 힘을 주겠다. 이런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그러면 민주당의 경선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권리당원을 얘기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1월에 경선하면, 나 10월달이니까 권리당원이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8월 말까지 권리당원, 6개월의 당비를 낸 사람들을 권리당원으로 한다.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해야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딱 맞아요. 안전빵으로. 오늘 27일, 내일 28일, 양일간의 당원 가입 운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권리당원이 돼서 안전빵으로. 알겠죠? 어쨌든 오늘 저의 심층 분석은 결국은 뭐다? 입법부에 저항을 해야 된다. 그냥 검찰에서 넘어오는 이재명 말고도, 이재명 말고도 이 체포동의안 거부권을 하겠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면, 검찰이 한 번은 날릴 수 있어도, 더 이상 의미 없다 이거. 그렇죠?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집착하냐? 왜 그러냐면, 검찰도 부담스러운 게, 이재명은 때리면 때릴수록, 야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커져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김건희 특검의 소리가 나오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나 이재명을 때리면 때릴수록, 민주 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그렇죠? 더 이상 무리수를 두면서, 체포동의안을 계속 못 올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래, 체포동의안 부결됐지. 나만큼, 나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수사해라. 그래서 민주당은 내일부터, 뭘 하면 되냐? 검찰이 언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냐? 벌벌 떨지 말고,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빨리, 빨리 지금, TF도 있으니까, 바로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선빵을 날려야 돼요. 그래야지 민주당에 분란이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폭력검찰, 야당 죽이기, 야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검찰은, 더 이상 국회에는, 체포동의안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올라와봐야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쌍특검, 이게 쌍특검을 할 때, 장애당에서는 지금 50억 클럽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50억이잖아,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아라.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당도, 민주당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머리에 박히게 해줘야 돼. 이게 바로, 다수당의 힘이야. 정의당도, 밖에서, 민주당한테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심술 부리는 거거든. 그래서 심술포거든. 제 말 틀립니까? 정의당이 왜 저렇게, 민주당한테 삐따가니 나가냐. 민주당한테 바라는 게 많은데, 자기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저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은 쌍특검을 하자. 그러면, 노란봉투법 통과시켜주겠다. 패스트트랙 태우자. 지금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선거법 개정안도, 정의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받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줘서, 하나는 선거법 개정안으로, 김건희 특권을 받아내주고, 하나는, 뭐죠? 노란봉투법으로, 대장동 특권법을, 받아내서, 처리를 하면, 사실상, 민주당의 다수장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수박이 누구냐, 더 이상 논란도 없을 것이고, 싸움도 자제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땠는지,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굳이 우리가, 검찰이 언제 영장 칠까, 이렇게 쫄 필요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법부의 거부권 행사. 사상 초유의 입법부의 거부권 행사들,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사상 초유의 야당 대표 잡아가는 검찰인데, 왜 검찰에게 협조를 해주냐고. 네.